우리는 건강을 위한 숫자들을 알고 있습니다. 매일매일 자신의 숫자를 확인하고 숫자에 따라 행동하죠.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뒤에 또 다른 숫자 체력 숫자 체력 숫자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? 국민체력 100이 알려드립니다. 과학적인 체력 측정을 통해 나의 체력 수준을 검증된 숫자로 알려주고 나의 숫자에 맞는 운동 처방까지 체력인증센터에서 내 체력 숫자를 확인해보세요. 내 체력을 아는 내 체력에 맞는 대국민 스포츠 복지 서비스 국민체력 100